3..2..1! 내 마음을 펴트렸어! 하호 x2 ฉake 더 나인 청춘 요원이 끝나고 많은 활동을 했는데 저희가 제대로 곡을 본 적이 없죠 오랜만에 콴 이얤을 맞아서 더 나인 신곡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스핑크스는 제대로 들었잖아 앨범다, 탐하다, 바드파더 탐하다? 탐하다 아니에요? 저파더, 탐하다 오바드 2020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 신곡 앨범을 발표했어요 앨범에 총 10곡이 들어있는데 한 곡이 단체 곡이고 나머지 9곡이 멤버별로 솔로곡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오늘 볼 노래는 단체 곡 네 점점 뻥입니다 더 나인 라이벌인 창정어인 개념은 빰빰빰빰인데 더 나인 인탕수원 비얼쌍 나 둘 다 좋네 자 그러면 더 나인의 신곡 동동봉 화니의 인창어인 지금 바로 포지션 지금 뭔가 아드레날린이 크로로보셨어요 올라와 올라와 오랜만에 보는 이게 좋아지네요 너무 멋있어 어? 2명 없는데? 아 다 있는데? 다 있어 오오어엉 랩 랩 랩 랩 복싱으로 시작하자 와 8명이요? 3명이요 매력쟁이야 매력덩어리 잘 어울렸어 잘 어울렸어 멋있어 루클라 나왔습니다 시작치 더 예뻤어 안취 안취에요? 머리 길고 염색했네 엄청 예뻐졌어 심춘이니까 느낌이 엄청나 진짜 가수같다 프로들이 됐어 욱이 키웠는데 언제 이렇게 컸어 오 실크 예 슈웨얼 슈웨어가 너무 배우의 자세 슈웨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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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우다 아예쁜데 아기사자 슈웨얼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내 마음을 두드렸다 와 이거 하이라이집다 이거 나 눈이 멀어졌어 멀어졌어 너무 귀여운데 나름 멜로디가 귀에 박히네요 나름 멜로디가 귀에 박히네요 이 춤도 약간 유행이 될 것 같아요 오 근데 여덟 명이에요 한 명이 위이엔이 없어요 우산? 어디 아픈가? 코아닐이니까 이제 떡국 먹으러 아 더 나이신 것 덤덤빰 덤덤빵 덤덤빵 안그랬어 자기가 만들어내고 있었는데 이거였어 덤덤빵 덤덤빵 전 솔직히 솔직히 스핑크스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스핑크스는 조금 나는 느낌이 있었는데 너무 쎄고 막 그런데 덤덤빵은 좋은 것 같아요 나름 멜로디의 중독성이 있어요 일단 클럽 봤을 때 튕기기 좋은 아 나 클럽 안 봤을 때 아 나 클럽 안 봤을 때 모르겠다 나도 안 봤을 때 모르겠어 어? 같이 말해 하이라이트가 스카치가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제와봐 너 진짜 뭐? 셋 둘 셋 귓속에 속상해진 듯한 맞아요 뭐라고 했어요? 하나 둘 셋 와인 몰라 막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안치도 되게 예뻐졌어요 홍초열도 진짜 너무 예뻐 배우러 가도 될 것 같아요 슈차치는 그러면 팀이 두 개인 거예요 더 나인이랑 또 다른 팀이 하나 있다면 SNA 그 두 개 다 일단 갖고 가는 거예요 이것도 약간 아이오아이 101처럼 가는 거 아닐까요? 그 같으려면 자기 그룹으로 돌아가겠죠? 근데 SNH 사람이 너무 많아서 시자치 하나 없어도 잘 돌아갑니다 요즘 무슨 슈웨이랑 송신날이랑 아주 잘 나간다 그러네 오 송신날 오랜만이다 되게 좋아했는데 위 슈신도 엄청 발랄하기만한 그런 약간 소녀 이미지인데 여기서 다 같이 이제 무대하고 춤추는 모습 보니까 슈신이도 많이 컸구나 많이 컸구나 많이 컸까 공부해봐 내가 중국 아이돌을 보면서 멤버들 이름을 하나하나 다 외우고 있는 거는 거의 여기가 유일해요 나올 때마다 이름이 불려지면서 그때 그 기억이 새롬새롬 나네요 맞아 청순아 어디서 뭐하고 있니? 청순이는 뭐하고 있대요? 전화해봐요 아까 방금 전화가 왔는데 이불 뒤집고 귤 감은 거 있어 아.. 천국에 있네 아.. 천국에 있네 워마포즈 다 워마포즈 다 워마이 다 워마시오 그 이즈웅도 앞으로도 계속 남은 기간동안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싶고 다음에는 완전체 무대도 한번 보시네요 아 그리고 저희가 덤덤범 환원반을 하려고 했는데 신년이라 너무 바빠서 할지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하나인이 해체되기 전에 다음 곡들을 다 환원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그럼 바이바이